그래서 이렇게 3종으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고 지금 약간 생략이 바로 전이라서 피부가 뒤집히고 있어서 써보려고요. 일단 이 스킨케어 라인이 다 비건이고 또 유해 성분 20가지가 없다고 해요. 미스트를 일단 뿌렸고 세럴 캡슐 컬닝 세럼을 사용할 건데 이게 좋은 게 딱 이렇게 컨실되어 있어가지고 이 스프레이 부분이 컨택라스예요. 그래서 드론크 엘리펜트 제품들이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막 스킨케어는 엄청 져마포백해가지고 이렇게 노출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뚜껑도 잘 빠지고 잃어버리는데 얘는 트위스트로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시험같이 보이는데 미스트같이 스프레이 돼요. 일단 2단계로 이 Ultra Shield Barrier Cream 쓸 건데 이게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. Ultra Shield Barrier Cream 쓰고 나서 이제 3단계로는 이렇게 3단계로 완성했고 또 이 알마니랑 숙구랑 알마니 3방울 숙구 2방울 이렇게 섞으면 약간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 같아요. 눈썹은 지금 반영구 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안 채울 거고 거의 안 채울 거고 거의 안 채울 거고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고 있어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에튜다우스 월요일 튼트 색상은 체리에이드예요. 오늘은 그냥 깨끗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여기서 그만 할 건데 둘 셋 책상은 책 바지로 쌓여서 해산지 해주시겠어요. 기억이 안 하는데요. 저 같은 방법이 일단은 사버로 알기부터 나왔습니다. 혹시 아직 오늘 저녁은 저녁은 불고기 덮밥으로 나와있는데 설날이어서 떡국과 과거요리 생선 준비되어있을 때 두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떡국, 떡국으로 드릴게요. 혹시라도 주무시면 깨어두어도 괜찮으실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뽀로로 랜드에 갔다고요? 제주도에 뽀로로 랜드가 있어요? 네, 왔어요. 네. 그래요? 니니 지금 비행기 탔어요. 니니 이제 곧 전화기 못써요. 바이올린 출신에 걸어주세요. 바이올린 출신까지 기다려주세요. 바이올린도 잘 지내요. 바이올린 출신까지 기다려주세요. 사랑해요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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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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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2일 전에 그래서 이 아파트에 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왔어요 정말 덥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퉁글랬 찹찹 물 썰어 경ot 고기를 양념장 비빔밥 4개 양념장 강전장 비빔밥 4개 불닭마요 넛밥 마파두부 넛밥 컵누들 스파이씨 2개 이거 진짜 맛있어요 불닭 3개 현미였던 3개 그리고 이거 더현대의 88라면 스테이저에서 하나씩 산 것들 가져왔어요 나의 그거로 스테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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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